세번째, 선생님 왜 세번째? 우리 지난번에 두번째 at about around 했어요. 세번째 above랑 below를 볼게요. 그냥 실전 놓기 할 때 그냥 위에 하면 돼요. 얘는 그냥 아래에 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어떤 기준성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느낌이 뭐뭐 보다 위에 있다, 뭐뭐 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느낌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볼까요? above 보겠습니다. Look at a picture. 자, 픽처를 봐라. Fireplace 위에 있다고요. 벽난로 뭐 위에 있겠죠. 그 위에 있는 거. He lives above me 하면 그는 내 위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는 나 위에 산다. 위층에 산다. 위층. 설마 나를 깔고 있지는 않겠죠. He is above. 그는 위에 있대요. 모든 다른 것들 위에 있대. 어디서? 독창성에 있어서. 무슨 말이야. 모든 다른 사람들 위에 있대. 그는 독창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산대요. 그들의 인컴을 넘어서서 위에. 인컴 위에 산다. 그걸 우리말로 위에 하면요. 온하고 헷갈리면 안 돼. 온도 위에인데 그 위에는 그들의 수입 위에 산다. 그러면 우린 그 수입에 의존해 산다. 이런 느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위라는 건 얘보다 위에 있다고. 그들이 사는 삶의 수준이 인컴보다 위에 있는 거야. 수준이 안 맞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이 말이야. 그 위에라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로 위에라는 게 온하고 헷갈리잖아요. Health is above wealth.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가 더 중요한 얘기야. 건강이 위에 있지. 돈 위에 있다고. 건강이 우선이지. 이런 말이에요. The book is above me. 하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책이 내가 앉아있는 거 위에 있다가도 돼. 근데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야. 그 책은 내 위에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나라는 애보다 위에 있다고. 수준이. 자 이거 볼까요. He is above telling a lie. 하면 또 온화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라는 사람의 수준이요. Telling a lie 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 해 안 해? 거짓말 안 한다고. 왜. 그라는 사람의 인격은요. Telling a lie 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의 어떤 말은요. 의심보다는 위에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죠. Without doubt. Above doubt. 하면. Doubt의 수준보다는 위에 있다고. 아.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게 꼭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뭐 보다 위한 느낌도 꽤 중요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반대로 below는 아래입니다. The sun goes down below the horizon. 그는 수평선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는 나보다 아래에 산다니까 아래층 산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의 무례함은요. 경멸 아래에 있대요. 무슨 말이야. 그의 무례함이 경멸할 수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무례함은 경멸보다도 밑에 있는 거야. 경멸할 가치도 없어. 너의 점수는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고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10살보다 아래의 아이들. 10살,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거다. 됐나요? 그러니까 뭐 언더나 다운 안 쓰는 이유. 어떤 기준점보다 위에 아래에 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그러니까 위에만 해도 되는데 아래에만 해도 되는데 이 느낌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정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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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